어떤 때는 안 아픈데 어떤 때는 아팠어요. 어떤 때는 아파요. 아, 이번엔 아팠어요. 아, 이번엔 아팠어요. 아, 이번엔 아팠어요. 머리가 자라나요. 머리가 자라나. 아니, 선생님. 여기 광경 좀 기지국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아까 오빠 지금 여심 저격에 혈안이 돼 있어. 왜냐면 친구들은 다 여심 저격했는데 오빠가 못 해봐요. 아무래도. 자격지심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야, 그거 혈맥을 딱 잡았다, 그거. 왜냐면 우석 씨, 우석 씨 지금 갔지? 그리고 제일 친한 김재영 씨까지. 진짜 남주영 씨도 이미. 전우석, 장기용. 지금 뭐 여심 저격을 다 하고 있죠. 근데 난 니네한테 이렇게 비난받아도 괜찮아? 난 니네 좋아하니까. 난 오빠 비난한 적은 없긴 해. 나는 동생들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의짓말 하고 있네. 야, 하하야. 네, 형. 광규 형 계속 체크해라. 광규 형!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형님. 야, 계속 체크해. 야, 우리 그러면 끝말있게 하고 있을까, 형님이랑? 아, 좋아. 좋아요. 제가 먼저 광규 형님한테 하겠습니다. 어. 자. 리튬. 야, 이씨. 아, 나 저. 야. 툼바툼바툼바. 툼바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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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툼바. 아니, 형. 아니, 형. 기절하네. 리튬을. 리튬을 툼바툼바로 받으면 어떻게 해? 툼바툼바. 외로워마라. 아, 너무 웃긴다. 툼바툼바툼바툼바툼바. 툼바툼바. 툼바툼바. 여기가, 여기 이제 슬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여기입니다. 오. 광규 골목. 이야. 아, 향이 그냥 아주. 와, 약 냄새. 약재 냄새. 근데 이 냄새가 달라. 아, 근데 벌써 이 골목에. 약재. 한약재 냄새가. 오, 다르네. 여기 근데 진짜 향감 맡아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 다르다, 여기. 거리가.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조금. 힘이 나요? 야, 야가물이 그냥 그냥. 야가물. 아, 그러네. 쌓여있으시네. 넌 왜 약 중에도 그런 것만 봐. 오, 이게 냄새. 와, 버섯 봐. 이거 봐. 이거 버섯이야? 와, 이거 돌 같아. 네. 차가버섯. 와, 진해다. 와, 진해. 여러분, 여기 진해 있어요. 이게 진해요? 이게 진해예요, 진해. 이게 말린 건가 보다. 진해가 어디 좋다고 그랬지, 진해가? 사실 진해가 어디에 좋아요? 허리. 허리야? 아, 허리에. 진해가 허리 좋다, 허리. 허리에. 어, 진해가 허리가 길어서 그런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근데 이게 저 한약 냄새가 오랜만에 맡으니까 좋네. 우와. 야, 니네 가끔 뒤에 안 돌아봐? 아니야, 괜찮아. 어키실래요? 아니야. 어필래? 기운이 없으시래요. 일단 한의원부터 한 번 좀 가져와. 그래? 형 아프잖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많이 아파해. 아니, 아니. 못 감기라 그래. 형님. 아, 오빠도. 사진 말이야, 찍어 빨리. 사진 찍어 빨리. 다 추억이야. 야, 니네들 내가 한마디만 할게. 어, 한마디 해. 야, 니네들 오늘이 제일 젊다. 오늘이 제일 젊다. 오늘이 제일 젊다. 오빠 여기, 오빠 여기. 아, 이거 다. 사진 찍어. 아이고. 오늘이 제일 젊다. 오늘이 제일 젊다.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럼. 그리고요, 오늘 형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안 좋은 것도 다 먹어. 그래, 그래. 다 먹어. 그 보약이야, 오늘은. 형, 이번 주에는. 그래, 설탕도 퍼 먹어도 돼. 아, 그래. 그래. 그래, 이완. 이완가는데. 이완가는데. 이완가는데 내가 다 가지고 왔게, 내가. 어? 와, 저거 봐. 이 길만. 한의원. 한의원. 어릴 때 부왕이랑 뜸도 엄청 먹었었는데. 아,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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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광교 형님 모시고 들어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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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어, 잠깐만요. 나는 솔로에 나오신. 어? 네? 안 나오셨어요? 나가. 나가. 야, 너 무슨 말이야. 여기 진주가 나는 솔로 팬인데. 아니야. 내가 MC인데. 나는 솔로 나오셨어요? 맞죠? 맞으시죠? 아니야. 3기에, 3기에. 어? 아, 진짜? 맞잖아. 아, 얘가 맞구나. 이거 MC 아니야? 아니, 이런 거 없었는데? 선생님, 그때 이거 옷통 벗고.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직업은 한의사입니다. 와, 진짜로? 네? 내 몸 속에 일본 놈들의 종아리. 여섯 발이나 밖에 있어요. 아, 영수. 아, 예. 영수가. 영수가. 아, 맞아. 기억나세요? 맞다니까, 맞다니까. 그때랑 좀 다르게. 좀 다르세요. 어, 맞아. 대박이다. 아, 여기 촬영을 처음 만나요. 나는 솔로 많은 참가자분들께서. 그때도 한의사 하셨던 거잖아요? 어, 예. 그렇죠. 그때도 한의사였죠. 지금은, 지금은 좀 짝을 찾으셨어요? 아, 그게 참 방송을 나갔다 와도 안 되려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능력이 좋으신데. 저도 그래요? 그게 좋으라고. 아직, 아직 못 갔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선생님. 바쁘신데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네. 저희 한번 진맥도 좀 집어주시고. 아, 그래? 그래요? 그러나 저. 광고ığımız 더. 광고기는 더. 네, 네, 네. 아, 오늘 특히나 좀 피곤해 보이시데. 형이 오늘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 저는 처음 뵙는 입장에서는 좋으신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NRT에 얼마나 빛이 나요. 원래 더. Art todos. 상상IM에 더 빛나요 진짜로.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진맥 잡으시고 놀라실 수도 있어, 지금.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형님. 영수 선생님이 실제로 지금 약간 표정이 약간 진지해졌어요. 보기보다 맥이 진짜요. 너무 약한데요, 너무 약한데요. 안 돼. 너무 좀 과로하신 것 같은데. 혀도 좀 볼게요. 약간 좀 혀가 조금 부으셨는데 잠을 잘 주무세요. 잠을 잘 못 드세요. 선생님 좀 어떻습니까, 깡기 형. 일단은 뭐 굉장히 좀 과로가 좀 누적된 것 같고요. 좀 지친 기색이 좀 느껴집니다. 형 뭐 이렇게 뭐 평소에 뭐. 드라마를 책임까지 해서 그런 건? 아니, 여면실 잠을 잘 못 잤어요. 아, 진짜. 일단 침 좀 맞으시죠, 오신 김. 창 침으로 딱. 그래요, 이게. 아니야, 아니야, 침은 아니야. 형 그래도 오신 김에 선생님이. 해야죠, 해야죠.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침 맞기 싫어서. 침이라도 발라드리자. 요즘 아프지 않게 잘 놓으시잖아요. 그럼요, 요새 침. 안 아파요. 저도 사실은 제가 아직 탈모를 저도 막기 위해서 제 스스로 머리에 이렇게 침을 놓거든요. 아, 진짜요? 스스로. 아, 좋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놓으니까 뭐 편리하게. 그럼 머리에 맞는 걸로 하자, 차라리. 아, 또 효과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보시죠. 네. 형 한 번 마주, 안 아파? 아, 예. 아, 예. 참 제가 이런 말씀이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텔레비에서 보던 것보다 좀 많으세요. 아, 머리가? 아, 머리가요? 아, 형도 관리 많이 해요. 카메라가 이. 네. 아기들을 못 잡더라고요. 아기들을. 네. 아니 이게 뭐. 머리가 새로 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막 침을 꽂자마자 머리가 자라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선생님도 직접 하시는 거 있죠? 제가 지금 저한테도 직접. 잠깐만, 알코올 소음이. 있어야죠. 아, 알코올 소음 없이 넣으려고. 알코올 소음. 알코올. 알코올 소음 좀 갖다 줬어요, 알코올 소. 진짜. 진짜 당황하구나. 영수야.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저한테는 제가 그냥 넣다 보니까. 선생님이시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따끔할 수 있거든요? 머리카락이 안 나오고 베길 수 없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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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파요? 어? 잠깐만 광규 핑. 광규 핑이다. 광규 핑. 아, 어떤 데는 안 아플 때. 어떤 데는 아파요. 어떤 데 아파요. 맞아요. 광규 핑. 아, 이번에 아팠어요. 가ixen아나 약간 아symal아. 머리가 자라나요, 머리가 자라나요, 머리가 자라나. 아니 선생님. 여기 광규 형 좀 기지국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아파, 아파? 말이야. 광규 핑.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게 계속 맞으시면 생각보다 효과가 좋거든요, 계속 맞으세요. 잘 됐다, 오늘 여기 왔으니까 좀 처방전 주시면은. 사실 뭐 참깨. 참깨? 참깨가.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흑참깨, 흑참깨. 그렇죠, 검은참깨. 검은참깨. 아니 우리 우재도 진맥 한 번 받아보고 우리 다 한 번 받아보자. 우재도 왠지 모르게 많이 말라서.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얘는 이제 잘 안 먹어요. 평생 말랐습니다, 평생. 근데 제가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어. 그리고 성격이 너무 예민하고 안 좋아. 아 맞아, 성격이... 예민하고 안 좋아지. 예민하고 안 좋아해요? 성격이 너무 안 좋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분들과 다른 게 사실은 이 정도의 안광이 잘 없거든요. 어떤 안광? 눈에서 이게... 안광이니까 눈의 빛. 눈빛이 굉장히 사실은 센데. 진짜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운이 좀 위로 좀 많이 올라오네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간 도론자의 눈빛이라는 얘기신가요? 남놈 같다라는 거잖아요. 뭐 특별하다는 거죠. 지금 이 눈빛이나 여기서 오는 기운이 굉장히 위로 뭔가가 상기되는 그런 느낌이 저는 같아요. 붕 떠있다 살았네. 근데 보통 위로 에너지가 올라왔다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아래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은 어쨌든 위로 이제 올라와 버리면 아래쪽은 조금 허해지게 마련이긴 하죠. 근데 하체가 없는 거 아니야? 저도 소름 돋는 게 맞거든요. 외환아버지 엉덩이 너라. 자꾸. 이제는 뭐가 좋을까요? 치료를 한 다음에. 지금 같은 식으로 이런 분위기가 딱 나오는 분은 외부 자극에 좀 민감할 수 있고. 맞아요. 민감하다보니까 뭐 이러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고. 맞아 맞아 맞아. 망방으로 그런 게. 신기하다.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고 좀 뭐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연자육이라고 있거든요 연자육. 연자육이요? 연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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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의 씨앗이에요. 연꽃의 씨앗. 연꽃. 근데 어쨌든 제 이 진맥은 정상 범위에. 괜찮아요 선생님. 크게 나쁘진 않아요. 아직은 괜찮구나. 아직은 괜찮네. 눈이 눈이. 오빠 좋은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자 다음은. 태양인 가자 태양인.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놀라실 겁니다. 늘 건강에 있어서 자신감 넘치는. 놀라실 겁니다. 저한테는 각별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네. 또 이렇게 영광이. 야 이경아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손가락 밀어낼 겁니다 지금. 기본적인 에너지가 너무 세서. 잠을 너무 안 자요. 잠을 너무 안 자요. 지장이 없어요. 나 고등학 한 거 아니야? 지금 많이 아프잖아. 진짜 이런 맥이. 유력하다. 힘이 있어요 힘이. 힘이 있고. 나 진짜. 진짜. 배가 엄청 길다. 개구리 개구리. 좋습니다. 맥 굉장히 힘 좋고요. 네. 애쓰보이죠. 아니 근데.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아 근데 한창이구나. 형 왜 부러워해. 아니 형. 눈빛이. 눈빛이 광경이. 솔로. 오늘 오신 분 중에 제일 괜찮은 점. 대상 한 번 해. 그럼 제가 한 번 해. 야 재석이 형 궁금하다. 재석 오빠의 맥은 진짜. 오빠는 운동 진짜 열심히 하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야 재석이 형이 또. 관리를 엄청나게 하신 50대. 술 담배 원래 안 했거든. 안 하고. 허리 사이즈까지 관리하는. 궁금하다. 소화도 좀 볼게요. 소화는 잘 되세요? 소화는 잘 되죠. 아 형 소화는 잘 되시네. 맞아 소화 안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굉장히. 어. 좋은데. 좋아요. 응응. 아주 좋아요. 기운도 있고. 딱. 저기 이기 형님. 다음으로. 와 진짜. 대박. 50대인데. 50대인데. 정말로. 팔팔하신다.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보여드릴까 했는데. 오늘. 오늘 나오네. 나도 얘기해라. 석사명이랑 다 얘기해. 팔아. 팔팔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이런 느낌이. 팔팔한 건 좋은데. 촬싹되는구나. 좀 빨라요. 방정 맞는구나. 저 성향 아닐까요? 그러니까. 원래 성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장도 메뚜기처럼 뛰는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굉장히. 팔팔하지다. 느껴지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완전 고맙습니다. 요팔팔입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요팔팔입니다. 요팔팔입니다. 아 근데 왠지 느낌인가? 네. 형이 좀 아까보다 낯빛이. 그래? 밝아졌죠. 화색이 된다고 그러지? 이게 잘 어울려요. 형 지금 여기서 보면 뒤에 그림이랑 너무 잘 맞아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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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짓.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거 언제 뽑아요? 황교핑. 아니 가시기 전에. 아니 최대한 오래 뽑고. 오래 꼽고 있어도 돼요? 오래 꼽고 있어도 돼요? 오래 꼽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구멍 뚫리는 거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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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